저희 뚜뚜 학당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 땅의 청소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를 뺀 곳입니다. 대한민국의 전통 예절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새 시대의 정면이 되어갑니다. 뚜뚜 학당의 교수진은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용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. 뚜뚜 학당을 교체한 학생들은 이 시대에 잠든 임대로 거듭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이 뚜뚜 학당으로 오실 차례입니다.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흠뻑 묶이십시오.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이끌 참된 임재입니다. 뚜뚜 학당으로 오세요.